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이만하가가 말한 얻어맞기 시작할 때는 오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만하가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 난 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같다. 메이저리그에 잘 적응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주 붙다 보면 공략당할 것이고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이 여섯 번째 등판이었던 이만하가는 매치를 상대로 7인닝 7K 무실점을 기록함으로써 데뷔 후 최고의 피칭을 했습니다. 단타 3개와 볼렛 하나를 허용하고 2룰을 딱 한 번 내준 이만하가는 6경기 성적이 5승 0.78이 됐습니다. 6경기에서 내준 자책점이 석점인 이만하가는 평균 자책 1위, 윕 3위, 피안타율 10위, 9인닝당 1.04볼렛, 9.093진으로 탈삼진 볼렛 비율 4위에 올랐습니다. 이만하가의 ERA 0.78은 자책점이 공식 기록이 된 1913년 이후 데뷔 첫 선발 6경기 기록 중 1981년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1945년 데이브 페리스, 1913년 밥샤키에 이어 역대 4위가 됐습니다. 마운드의 높이가 낮아진 1969년 이후로는 발렌수엘라에 이은 2위입니다. 이만하가는 오늘도 87%의 공을 포심과 스플리터로 던졌고, 삼진 7개의 내용은 포심 3개와 스플리터 4개였습니다. 오늘 구타수 무한타 4삼진을 기록한 스플리터는 피안타율 1할 8푼 6리, 헛스윙률 43.3%, 포심은 피안타율 1할 3푼 7리, 헛스윙률 20.1%로, 특히 포심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호투의 결정적인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가는 오늘 포심 구속이 91.2마일로 데뷔 후 가장 낮았지만 2489회의 분당 회전수는 데뷔 후 가장 좋았습니다. 올해 포심의 분당 회전수가 이만하가보다 더 좋은 선발은 시스, 글래스나우, 제러드 존스 등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만하가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포심과 스플리터의 로케이션 분리가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출신이지만 고시엔 출장 경험 없이 대학에 진학한 이만하가는 1순위 지명으로 요코하마에 입단합니다. 평소 책을 즐겨 읽고 철학적인 말을 많이 하는 이만하가는 데뷔 첫 승을 따낸 후 상대팀이 아닌 과거의 나를 이겼다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일본 시리즈에서 다르비슈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두 경기 연속 10K를 달성했던 이만하가는 2018년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호주 리그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탈삼진과 탈삼진 볼렛에서 야마모토를 제치고 MPB 1위에 올랐던 이만하가는 팬그래프가 4년 8,800만 달러를 예상합니다. 팬그래프 예상으로 13년 5억 2,700만 달러였던 오타니가 10년 7억 달러 계약, 팬그래프 예상으로 7년 1억 9,600만 달러였던 야마모토가 12년 3억 2,500만 달러 계약을 맺자 이만하가의 몸값도 1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만하가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지 않았고 4년 5,300만 달러 계약에 그칩니다. 스넬이 맺은 2년 6,200만 달러 계약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계약입니다. 일본에서 회전수가 높은 포심을 높게 던지는 메이저리그식 피칭을 하다 홈런을 많이 맞았던 이만하가는 어쩌면 메이저리그 타자들에게 더 힘든 투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만하가의 말대로 이제 6경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만하가의 다음 상대는 샌데고입니다. 상대 선발은 다르비슈입니다. 컵스는 이만하가의 역투와 피트 크로 암스트롱의 타점에 힘입어 매치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벨린저를 대신하고 있는 크로 암스트롱은 시즌 데뷔전에서도 결승투런을 날린 바 있습니다. 수비를 하다 리글리필드의 벽돌 펜스에 충돌해 갈비뼈 골절이 두 군데나 일어난 벨린저는 6월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도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갔습니다. 애리조나 원정에 나섬으로써 샌데고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같은 디비전팀을 상대한 야마모토는 7개의 스플리터 스윙을 유도하며 6인닝 OK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야마모토는 서울 개막전을 제외한 성적이 6경기 3승 1.64, 샌데고전을 제외한 성적이 5경기 3승 0.96입니다. 오늘도 반스와 호흡을 맞춘 야마모토는 스미스와 함께한 4경기에서 5.82, 반스와 3경기에서 17인닝 무실점입니다. 스플리터 스윙이 늘고 있는 야마모토는 다음 등판이 마이애미와 홍경기로 샌데고 원정은 피하게 됩니다. 오타니가 처음으로 휴식을 취한 가운데 스미스와 파이스가 홈런을 날리고 배츠가 3안타 2타점을 기록한 다저스는 몽고메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첫 4경기에서 1패 7.64에 그쳤던 마에다도 2경기 연속 호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처음으로 포신 평균구속이 90마일을 넘어서며 5인닝 OK 무실점을 기록한 마에다는 포신구속이 90.7마일이었던 오늘도 6인닝 OK 일실점으로 좋았습니다.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볼렛을 내주지 않은 마에다는 지난해부터 평균구속이 90마일 이상인 날은 호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세인트로이스를 4대1로 꺾었습니다. 샌데고는 머스그로브의 호투와 크로네너스의 결승 말로 포에 힘입어 신시네티를 6대2로 제압했습니다. 6인닝을 국회의 2실점으로 막은 머스그로브는 직전 등판이 많이 안좋았지만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크로네너스가 결정적인 한방을 치긴 했지만 프로파의 활약은 오늘도 놀라웠습니다. 지난해 750만 달러 선수옵션 사용을 거절하고 FA 시장에 나섰다가 WBC가 끝나고 겨우 계약했으며 콜로라도에서 부진해 중간에 방출을 당했던 프로파는 샌데고와 1년 1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센티브가 최대 125만 달러이기 때문에 2022년 연봉이 800만 달러였던 프로파에게는 헐값 계약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프로파는 오늘도 4타 수사 1타 2타점을 기록함으로써 타율 3할 4푼 1위, 출루율 4할 3푼 1위, 장타율 0.523, OPS 0.954의 대화력을 이어갔습니다. 샌데고로서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1번 타자를 찾은 겁니다. 오늘도 8번 타자로 출전한 김하성은 3타수 1안타 1볼렛을 기록해 6경기 만에 멀티 출루를 했습니다. 김하성은 타율 2할 1푼 8리, OPS 0.716입니다. 샘프라인스코는 오늘도 보스턴의 개패에 5할 승률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반면 요시다가 14번째 부상선수가 된 보스턴은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커터 크로포드는 7인닝 UK 2실점으로 생애 첫 7인닝 피칭을 했고, 무키배치의 유산 코너웡은 4타수 3안타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이정훈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어제 마지막 타석에서 날린 타구가 페네이파크를 포함해 4개 구장에서만 홈런이 되지 않는 타구였던 이정훈은 첫 타석에서 2나이 커터를 당겨 우전한타를 만들어냅니다. 두번째 타석에서도 좌익수 라이너를 날린 이정훈은 세번째 타석에서 친 우측 라이너가 14개 구장에서는 홈런이 되는 타구였습니다. 양키 스타디움이었다면 두 경기 연속 홈런이었던 이정훈은 마지막 타석에서 날린 기대타율 5알 2푼 타구도 유격수에게 잡히게 됩니다. 바비비 2알 6푼 오리로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이정훈은 타구 4개가 평균 18.5도를 기록하며 공을 띄우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4타수 1안타를 기록한 이정훈은 타율 2알 5푼 구리 OPS 0.659입니다. 코라 감독은 요시다에 대해 왼손이 많이 부어있고 검사 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열흘 후에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애틀란타는 크리스 세일이 보스턴이 준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으로 7이닝을 던진 것이 2018년 이후 처음이었던 세일은 오늘도 5이닝 국회의 1실점 호투로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세일은 최근 5경기에서 5불렛 35삼진입니다. 세일은 9개의 포심을 포함해 21개의 헛스윙을 이끌어냈습니다. 애틀란타는 시애틀을 5대2로 꺾었습니다. 복귀 전 6이닝 2실점 승리에 이어 지난 경기에서 실점 위기를 넘기고 4.1이닝 7K 무실점을 기록했던 벌렌더는 물오른 클리브랜드 타선을 상대로 7이닝 2K 2실점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휴스턴은 2점밖에 주연하지 못했고 벌렌더는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10회초 승부치기에서 결승 2루타를 때려낸 스티븐 칸은 미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지난 시즌의 아라에스처럼 하드히트가 아닌 타구로 안타를 마구 만들어내고 있는 칸은 5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하고 아메리칸 리그 타율 1위에 올랐습니다. 칸은 타율 3할 6푼, 출루율 4할 3리, 장타율 0.512, OPS 0.915를 기록 중입니다. 세스 루고는 토론토를 상대로 7이닝 8K 1실점 승리를 따내 7경기 5승 1패 1.60이 됐습니다. 루고는 3년 4,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3년차 시즌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는 젠슨의 솔로 홈런으로 0패를 면했습니다. 스프링어, 게레로, 비셋, 커크, 비지오 등 주력 타자들이 심각한 토론토는 득점 2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제 벤치 클리어링으로 프레디 페랄타, 에이브너 우리베, 펜 머피 감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미러키는 템파베이를 7대1로 안파했습니다. 아담헤스는 4타수 2홈런 4타점으로 이틀 동안 3개 홈런을 쳤습니다. 벤치 클리어링의 단골손님인 시리는 2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미네소타는 화이삭스 3연전을 수입하고 10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미네소타는 코레아, 벅스턴, 루이스 트리오가 부상 중이거나 부진하지만 키릴로프, 줄리엔, 미란다, 라닉, 제퍼스 등 나머지 타자들이 대단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벅스턴은 도루 실패 후 오른무릎 통증으로 교체됐습니다. 벅스턴은 지난해 오른무릎이 좋지 않아 지명타자로만 85경기 출전에 그친 바 있습니다. 화이삭스는 템파베이 상대 3전전승 나머지 팀 상대 3승 25패입니다. 양키스는 오늘도 2득점에 그쳤지만 볼티모호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루이스 힐은 6.1이닝 5K 무실점으로 6이닝 6K 2실점을 기록한 코빈 번스와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결승 투런의 주인공은 오스왈도 카브레라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